땡겨지지 않았나? 크기가 진짜 엄청 크네요 손이 이렇게 됐어요 박박! 씻으면 되죠 어우 너무 무거운 자 오늘은 제가 엄청 큰 대왕문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시장으로 달려왔어요 이게 어디가? 아! 저기인 것 같아요 저기 있는 대왕문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어가 엄청 크네요 대왕문어예요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꺼내보세요 제가 직접이요? 네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엄청 큰데요 어떻게 해요? 꺼냈어요 어떻게 내려가요? 도와주세요 문어가 엄청 커요 문어가 엄청 커요 저 이렇게 큰 문어 처음 만져봐요 크기가 엄청 크네요 이거 보세요 크기가 땡겨지지 않았나? 이거 어떻게 해요 사장님 그냥 이렇게 들면 돼요? 다리 길이가 엄청 길어요 다리 하나 길이가 1m가 넘어요 제가 이거 전체 길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어가 얼마나 큰지 무거워요 이렇게 길어요 제가 키가 180cm 정도 되는데 제 머리부터 대충 정강이까지 내려오네요 네 무거워요 이거 문어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사장님 이거 무슨 문어예요? 이거 대왕문어라 그래가지고 네 아 대왕문어요? 대왕문어요? 눈을 감기도 하네요 문어가 뒤집어서요 이게 입이에요? 아 이렇게 입에 찔리면 피가 난대요 아 이게 입이 아니라 손구멍이에요? 문어가 이렇게 주둥이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게 입인 줄 알았어요 여기 갈퀴 아 갈퀴 아 빨판이 무슨 과장해서 탁구공만 하네요 그렇죠 와 엄청 커요 빨판이 힘이 또 어찌나 센지 이게 잘 들리지도 않아요 아 네 이거 이거 문어를요? 네네 아 어우 너무 무거운데 아 아 너무 무거워 아 사장님 어디로 가요? 아 아 아 어 사장님 여기다가요? 네 일단 먹물을 빼야되요 먹물이요? 우와 여기 머리를 빼서 네 아 이게 먹물이구나 어 이렇게 어디 오 먹물이 터졌어요 먹물이 이렇게 먹물이 쏟아져요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손에 먹물이 잔뜩 묻었어요 이게 먹물이 다 여기 안에 먹물 들어있는거에요? 네 손이 손이 이렇게 쭉 까매졌는데요 와 이제 문어를 자 씻어볼게요 문어가 먹물 때문에 까매졌네요 우와 손이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씻나요? 네 이렇게 바빠 씻으면 되죠 먹물을 씻고 이렇게요? 물이 다친다 우와 이게 먹물이 많이 묻어서 지금 물로 씻고는데도 계속 까맣게 먹물이 나오네요 우와 지금 이거 내장을 제거를 했는데도 이렇게 힘이 세네요 사장님 우와 호무다라이가 들리는데요 이불 빨래하는거 같아요 이불 빨래 너무 무거워요 이거 언제까지 씻어요? 사장님 다 씻어졌나요? 여기다가 씻으면 돼요 사장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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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씻어졌나요? 먹물이 아직 있구나 열심히 씻었는데도 먹물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제 문어가 씻으니까 움직임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지금 찌는거거든요 찜기거든요 아 찌는구나 네 아 문어도 쪄도 돼요? 네 찌는거에요 자 이제 문어가 요리가 준비가 다 됐는데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자 이제 뚜껑을 네 닫고 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네 이제 끝난거에요 와 이거 이제 얼마나 시간 걸려요? 찌는데 20분 20분 생각보다 오래 안걸리네요 네 이제 20분 뒤에 요리가 완성된대요 너무 기대돼요 자 20분 뒤에 확인해볼게요 자 이제 문어가 쪄지고 있어서 제가 시장 구경 좀 해보려고요 우와 대게가 엄청 시래요 우와 이렇게 싱싱한 대게는 또 처음 만져보네요 이거 보세요 아 먹고 싶다 자 우와 우와 아 해삼 엄청 커요 우와 해삼이 해삼이 이만해요 이렇게 큰 해삼은 또 맛도 다르나 이것도 그냥 먹고 싶다 다 쪄졌어요 지금 다 쪄졌대요 지금 바로 볼게요 우와 다 쪄졌어요 자 지금 뚜껑 바로 열어볼게요 우와 우와 문어가 다 쪄졌어요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엄청 뜨겁네요 찬물로 이렇게 헹구면 돼요 이쪽도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엄청 커요 문어가 다 쪄졌는데도 이렇게 커요 음 이제 이렇게 헹구고 앗 머리가 엄청 커요 찬물로 머리도 깨끗이 헹궈주고 찬물로 계속 헹구는데도 문어가 뜨거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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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가 쪄 놓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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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문어 어디나요 거기 스크리에다가 어우 무거워 아 저기 알려주세요 저쪽으로 아 아 우와 무거워 사장님 거기다 두면 돼요 아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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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어를 손질하는데로 옮겼어요 와 문어는 다 쪄져도 무겁네요 엄청 무거워요 이 문어 크기가 헉 다 쪄도 이렇게 커요 어 우와 월척이다 월척 자 이제 이거 문어 손질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 바구니 치우고 우와 이렇게 보니까 예쁘네요 사장님 문어가 이렇게 두니까 꽃 같아요 꽃 우와 이쁘다 아 다리 이렇게 하나만 써는거에요? 응 한번 먹어볼까요? 음 맛있다 문어가 아주 까짓돼서 그런가? 엄청 부드러워요 나 이렇게 안찍인 문어는 처음 먹어봐요 사장님 제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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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이렇게 피부 벗겨지듯이 벗겨지네요 이렇게 됐다 요게 뭐예요 사장님? 문어 피부 같은 거? 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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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키를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된대요 네 옆으로 오 손은 이렇게 깨끗이 씻고 잘라볼게요 자 문어 한번 썰어볼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부드럽게 짜잔 하나 성공 먹어도 될까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 놓고 이렇게 하나 저도 나름 괜찮지 않나요? 좀 잘 써는 것 같은데 옆으로 대각으로 좀 잘 썰었죠? 잘 썰었네요 역시 사장님 다르시네요 저는 하나 썰었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문어 다리를 또 썰어볼게요 사장님이 가르쳐주신대로 이렇게 하나 재밌네요 이제 문어 손질이 완료가 됐고요 이 문어는 다음 편에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기대돼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ELLE